먹어볼래요? 먹어볼래요? 이 모양도 귀여워 이거 봐봐요 트레이더 조스 허니는 별로 익사이딩 하진 않죠? 에디터 같은 저녁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먹어볼래요? 먹어볼게요 그냥 이렇게 하나씩 해서 네 개가 들어있어 오 되게 여기가 크로스트가 되게 플레이키하다 두 개? 응 두 개 잘 만들어진 느낌인데? 응 되게 플레이키해 겉에 탈트가 먹어볼게 퍼스트 바이트 음 차가워 차가워 차가워요? 어때요? 음 음 음 차가워 차가워요? 어때요? 음 음 음 너무 맛있다 왜냐면 이게 더 맛있어요 응 이거 먹을래? 응 음 자체가 많이 안달아서 음 이거 진짜 맛있어 호두를 너무 많이 났어 근데 그치? 음 자기가 한건 맛있어 음 음 음 맛있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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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을 먹고 이리도 또 놀고 밥을 먹고 씻어주세요 씻 땡큐 양파 양파 설탕 체중 치즈 매운 소금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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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죠? 톨치를 이렇게 시시했어요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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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보여요? 응 알겠습니다 이거 귀엽지? 응 스니피 참참참? 응 참참참 이것도 귀엽다 이 모양도 귀여워 응 얘 친구 얘 이름 뭐더라? 갑자기 기억이 안나네 어떤거 할까? 먹을래요? 응 응 좋아한다 허니야 고치즈 아이스크림도 있어요 포스티트 라이스 뭐야 누룽지 맛이네 누룽지 맛이네 누룽지 맛 아니야 이거? 뭐? 포스티트 라이스 누룽지인가? 누룽지 아니야 아름다 갑시다 허니비 다음에 우리 여기서 뭐 먹을까? 이거 많이 녹았으니까 한 번씩 먹어보고 넣어놓을까? 그러자 엄청 꾸덕해 맛있다 진짜 진해 응 응 파우랄 많이 들어갔나봐 응 맛있다 같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같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음 뭐 넣었었지 이거 들어있어 뭐 피넛바다 들어있는데 음 아는 맛 이 누나 아이스크림 잘 만드네 누나 거 또 먹어보자 다른 거 뭐 있었지? 유자에 있었고 토스트 라이스? 예 누룽지가 돼 그거 아니 안 넣었지 안 넣었지 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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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볶음 면의 자리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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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뺏기 야옹 얌 맛있어요? 낙심을 건강해야 돼요 물 물 물 물 마늘 물 물 물 물 맛있겠다 여전히 마늘에 넣으면 매운 고춧가루 오븐, 고춧가루, 고춧가루 다진 거 확에 넣어줘요 양파 고춧가루 отдых 매원이 나오는 부분 왜 귀여워? 왜 귀여운거야? 응 왜 귀여운rü요 どう yeah 왜 귀여운거야? 뽁 꾸 csak 음 한입 먹어봐야겠죠? 맛있겠다 고맙습니다 잘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잘먹겠습니다 너무 늦었으니까 맛만 볼게요 부드러워 마스카포는 치즈맛이 되게 진해 좋은거에요? 그리고 되게 부드러워 맛있다 진짜 맛있어 다행이다 이거 먹던 데만 다 먹을게요 다 먹어도 돼요? 미안해 이 빵도 맛있다 에스프레소에 촉촉하게 젖어가지고 그만 먹어야지 두개 사왔으면 먹었을 것 같지 두개 사왔으면 하나 오늘 다 먹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딩동댕 허니디 채라멜스 먹여보지 근데 괜찮을 것 같아 후회하지 않겠어요? 난 이런게 또 좋아요 나도요 그래요? 뭐지? 뭐지? 네 고맙습니다